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2차시 고유값과 고유벡타 그리고 특이값분해 이제 비로소 우리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싱귤라벨루 디컴포지션에 대해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운 내용들이 다 싱귤라벨루 디컴포지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내용은 우리 매스4AI의 파트1 실습실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사형과 최소제곱의 QR분해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QR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주는 프로젝션 정사형을 이용해서 그래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 그것을 얻는 과정이 결국은 그 A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AX이골 B의 양변에 곱해줘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래서 가장 에러가 작은 그런 해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QR분해를 학습했으며 이제 SVD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리뷰하거나 또는 예습을 하거나 할 내용들은 이 실습실, 메스포 AI의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실습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줬고 그리고 실습실은 이 메스포 AI나 또 메스포 AI 인트로 이 두 개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는 인트로가 더 읽기가 편할 거고 그리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들은 메스포 AI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기 편한 내용을 읽고 실습은 그 실습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유값과 고유 베타 그 다음에 행렬의 대각화 또 직교대각화 그리고 고유값 분해 그리고 고유값 그 다음에 이어서 키 아이디어인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을 학습하게 되고 이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은 뒤에 PCA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 여러분은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기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든지 전공이 수학적 그동안 배운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다른 거는 대략 용어에만 익숙해 하시고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에 집중해서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다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한 것들 쭉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용어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라벨리티 컴포지션을 이해하고 나면 이 Generalized Inverse 역행렬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화된 역행렬을 찾는 과정이 이 SVD를 이용해서 구해지며 그리고 이게 또 일반화된 역행렬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것이 앞에서 배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최소 제곱해를 얻는 것과 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고유값에서 시작하죠 고유값 SVD를 이해하려면 고유값, 행렬 A의 고유값 또 행렬 A-A의 고유값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렬이 N차의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N차의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AX이콜 람다X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이 람다를 실수값 람다를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람다를 주고 람다를 주고 AX이콜 람다X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풀어서 얻는 0 아닌 벡타 X를 우리가 행렬 A의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유값을 구하면 AX이콜 람다X식을 만족하겠죠 그 대응하는 고유 벡타에 대해서 그러면 고유 벡타 X, 0이 아닌 고유 벡타 X에 대해서 KX를 이 식에 대입해도 AKX가 람다 KX가 되니까 KX도 또 하나의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값은 행렬 A가 주어지면 실수상의 고유 벡타는 실수상에서 이 그 작들이 N개의 복소수상에서의 고유 행렬은 복소수상에서 정확히 N개의 고유값을 갖게 되고 각각의 고유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유 벡타가 존재하는데 그 고유 벡타 하나가 존재하면 그 고유 벡타의 스칼라베도 고유 벡타이고 그 고유 벡타의 공간이 결국은 이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정식을 약간 이동시켜서 생각하면 A-람다I 곱하기 X이콜 0이라는 동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공간이 굉장히 차원이 0차원일 수도 있지만 고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해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썼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깊은 내용보다도 고유값이 무엇이고 고유 벡타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고유값과 고유 벡타를 찾을 줄 알아야 되죠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사실 되는데 그리고 특성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냥 명령어로 가르쳐 줄게요 먼저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닷 아이겐 밸류 가로 그러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주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3, 3, 3 이런 세 개의 고유값이 바로 나옵니다 특성방정식을 구해서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풀면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제가 하는 법을 따로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결국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니까 행렬 자체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사이즈가 크면 특성방정식이 고차방정식이 돼요 고차방정식이 되면 고차다항식이 되더라도 고차다항식의 고유값들을 구하는 것이 손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손으로 고유값을 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앞으로는 없어서 바로 그냥 명령어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 때도 간단히 설명해 줬지만 뒤에 미적분항 설명할 때 실제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즉 특성방정식의 고유값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a.eigenvalue 가로 그러면 a의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a.eigenvector's right 가로는 하면 이 고유값뿐만 아니라 고유값 그리고 대응하는 고유 베타 여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고유값은 중근이 하나고 하나고 그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베타는 이것이다 1 마이너스 2분의 1 2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리고 이게 고유 베타이기 때문에 이거의 상수배도 다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유값 3의 3은 중근이고 2개고 고유값 3은 이렇게 2개가 있으며 그것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a.eigenvector는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의 1차 독립인 a.eigenvector가 갖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보시면 이게 고유값이고 이게 중근에 대한 숫자로 이 근의 개수고 이 근에 대한 고유값이 몇 개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1차 독립인 a.eigenvector에 대응하는 a.eigenvector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eigenvalue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1차 독립인 a.eigenvector가 이 근의 개수보다 같거나 작게 나타납니다 자 이 경우는 정확히 우리는 하나와 두 개 중근의 개수까지 포함해서 3개의 1차 독립인 a.eigenvector를 갖는 아주 나이스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행렬 a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3과 3이고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것의 상수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의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t하고 s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상수를 포함해서 이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벡터들이 바로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고유 벡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하고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 그러면 그러면 여기 eigenvalue가 eigenvalue, eigenvector를 구하자 그러면 eigenvalue 마이너스 3, 3 세 개 이렇게 나오고 eigenvector가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eigenvector는 1차 독립인 eigenvector는 이거 하나고 3은 중근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eigenvector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읽는 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다른 행렬들에 대해서 해보시면 얼마나 편하고 파워풀한지 점점 더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 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 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모두 1차 독립이다 고유 값이 서로 다르면 그게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찾았을 때 그 고유 벡터들이 서로 1차 독립이다 1차 독립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칭행렬 A의 서로 다른 고유 값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모두 직교 집합이다 이것도 재미있죠 대칭행렬인 경우에는 서로 고유 값이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각각 구하면 그 고유 벡터들 어떤 것끼리를 서로 내적을 구해도 다 직교이다 직교의 내적이다 0이다 이것도 아주 흥미있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이 닮은 행렬과 행렬의 대각화인데 여기서부터 표시를 좀 하면서 갈까요 닮음, 행렬의 닮음, 시밀러 매트릭스, 행렬의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렬 A하고 B 사이에 B equal P inverse AP가 성립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A하고 B는 닮음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A하고 B는 닮았다 이렇게 하고 물결 무늬로 표시를 합니다 두가 시밀러 매트릭스다 A is similar to B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쭉 더 진행시키면 모든 행렬은 주대각성 성분이 고유 값인 삼각 행렬과 닮음이고 그리고 삼각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 행렬 그리고 또 닮음 행렬이면 서로가 행렬식도 디터미넌트도 서로 같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도 같고 또 고유 값도 같다는 것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 행렬을 공부하면 닮음 행렬을 이해하면 우리가 원래 행렬에서는 복잡하던 문제들을 P inverse AP를 통해서 훨씬 더 단순한 행렬 예를 들어서 삼각 행렬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대각선 행렬인 경우에는 A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B 행렬 단순히 더 간단하게 생긴 B 행렬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마지막에 A에 대해서 그 의미를 리인터프레테이션 하면 그러면 A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전개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훨씬 단순화 시키는데 이 닮음 행렬이 활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과 닮음 행렬이면 그 의미는 P inverse AP 이퀄 대각선 행렬이 되는 대기하는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우리는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 다이아널라이저블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각화 행렬과 닮음 행렬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그리고 P inverse AP 이퀄 D 대각선 행렬이 되면 그 P를 다이아널라이정 매트릭스 대각화하는 행렬이다 A를 대각화하는 즉 A에다가 P inverse 앞에 뒤에 P 곱해지고 그리고 뒤에는 P를 곱해지면 그게 대각선 행렬이 되게 하는 대각화를 시키는 대각화하는 행렬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은 N차의 정사각 행렬이 대각화 가능할 행렬은 A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벡타를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차 행렬일 때는 eigenvalue가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세 개 있었죠 그리고 중근이 있었죠 3이 두 번 대응한 1차 독립인 eigen벡타가 앞에 마이너스 3에 대해서 하나, 3에 대해서 두 개 세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1차 독립인 eigen벡타들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 eigenvalue가 디스틱트하면 대응해서 나오는 eigen벡타들이 1차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 개의 1차 독립인 eigen벡타를 갖게 되니까 그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었습니다 또 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인 경우에는 A는 자신의 고유값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대각선 행렬 D와 닮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행렬은 그 행렬 A는 마이너스 3, 3, 3이라는 대각선 행렬과 닮음인 행렬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우리가 P inverse AP equal D 되는 거니까 D를 찾으려면 이 P 행렬만 찾으면 그러면 P inverse AP equal D가 돼서 저절로 대각선 행렬이 되니까 그런 대각화하는 다이아널라이징 메이트릭스 P만 구하면 되네요 그럼 P를 어떻게 구하느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가 그러니까 이제 먼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타를 만약에 구하면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고유 벡타를 구하면 그래서 그게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타가 이렇게 P1, P2, Pn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걸 컬럼으로 하는 열 벡타로 하는 행렬 P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P라는 행렬이 이 고유 벡타들을 1차 독립인 고유 벡타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P가 A를 대각화하는 행렬이고 P inverse AP는 자연스럽게 A에 대응하는 골값 lambda 1부터 lambda 1을 순서대로 갖는 두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 D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건 P inverse AP equal D 되는 것은 사실은 AP equal PD인 걸 확인하면 그러면 바로 성분들이랑 같은 걸 확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P의 행렬의 컬럼들이 lambda I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타들로 순서대로만 배열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행렬 P 대각화하는 행렬 P를 1차 독립인 고유 벡타들로부터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그 P를 곱해주면 P inverse AP equal D 된다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렬 A가 대각 가능한 것을 한번 보이고 그리고 diagonalizing matrix P와 대각선 행렬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먼저 matrix가 이렇게 3x3 matri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 미소에서 right eigenvector를 구하고 A dot eigenvector 그리고 diagonalizing diagonalizable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right eigenvector를 구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정의한 게 바로 eigenvector인데 eigenvector를 구할 때는 이렇게 A dot eigenvector is right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듯이 1이 eigenvalue로서 하나 존재하고 그에 대응한 1차 독립인 eigenvector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E가 중근으로서 eigenvalue가 두 개 있으며 그에 대응한 1차 독립인 eigenvalue들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eigenvalue가 다르면 아티스트에 대응하는 eigenvector들은 서로 1차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개의 1차 독립인 eigenvector들을 갖고 있는 거죠 3개의 이 eigenvector들을 우리가 컬럼으로 하는 이것을 컬럼으로 하는 matrix를 P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P를 프린트할 수 있죠 그리고 프린트하우 시키고 그리고 P inverse AP를 실제로 구해보면 그러면 바로 D가 나오게 되고 D가 바로 이 X1에 대응하는 eigenvalue lambda1이 제일 첫 번째 X2에 대응하는 eigenvalue 2가 두 번째 X3에 대응하는 eigenvalue 2가 세 번째에 있는 대각선 행렬 이렇게 1, 2,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는 아까 그 컬럼 그 eigenvector들 1, 2, 3로 구해줬으니까 X1, X2, X3 그리고 lambda1, lambda2, lambda3 이렇게 있어서 P inverse AP equal D 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Ctrl C 해서 eigenvalue 한번 구해주고요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한 eigenvalue 구해주면 아까 eigenvalue 1이 하나 그리고 대응하는 eigenvector가 1차 동립이 하나 있고 2가 중근으로 eigenvalue가 2개고 그에 대응하는 1차 동립인 eigenvector가 2개 되어있으니까 3개의 1차 동립인 eigenvector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 동립인 eigenvector들을 가지고 P matrix을 만들어서 P matrix을 만들어서 P matrix을 만들어서 P inverse AP를 구해보면 구해보면 대각선 행렬 A를 정리해줘야 앞에 실행해서 A를 정리해줬어야 되죠 A를 정리해줘야 A, P를 곱할 수가 있죠 Ctrl V 자 해주면 A가 나오고 eigenvalue가 나오고 대응하는 eigenvector P를 만들면 P inverse AP가 바로 D가 되고 D가 바로 eigenvalue인 1, 2, 2가 순서대로 대응하는 이 column에 대응하는 column vector에 대응하는 이 eigenvector에 대응하는 eigenvalue들이 순서대로 놓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P inverse AP를 구했더니 D가 되고 D는 1, 2, 2 따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코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행렬이 무엇이든 간에 사이즈가 더 커도 3차가 아니라 4차, 5차, 6차 여러분들은 열린 문제에서는 사이즈가 좀 더 큰 거를 다뤄야 될 텐데 사이즈가 더 큰 행렬에 대해서도 eigenvalue 구하고 대응하는 eigenvector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N개의 1차 동립인 eigenvector를 가지고 있다면 P를 만들어서 바로 대각화할 수 있습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든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좀 더 배워야 되죠 그렇죠? 자, 다음은 직교 대각화 직교 행렬과 직교 대각화 직교 행렬은 뭐냐면 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A inverse하고 A transpose가 같은 겁니다 즉 A transpose A equal identity가 되는 그런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orthogonal matrix 직교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실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실수 행렬 중에서 A transpose equal A inverse 인 경우에 우리는 A를 직교 행렬이라고 그러고 직교 행렬인 경우에는 A의 행렬이 행벡터들이 서로 직교이며 그러면서 정규 벡터이다 also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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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이다 정규 직교 also normal 벡터들이고 또 열 벡터들도 서로 직교이며 정규 벡터들이다 그것은 AA transpose가 아이덴티티라는 것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A 곱하기 A transpose 또 A transpose 곱하기 A가 아이덴티티라는 소리니까 결국은 A의 역행렬은 A transpose라는 소리죠 A의 역행렬이 A transpose고 또 A transpose의 역행렬이 A이고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직교 행렬의 역행렬은 단지 전체 행렬을 쓰기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역행렬은 바로 그냥 전체 행렬만 전체 행렬 자체가 역행렬이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연산이 전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이 길이를 보존한다 이 직교 행렬인 경우에는 직교 행렬인 경우에는 AX의 노름이 X의 노름하고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 AX의 inner product 가 바로 AX의 노름이 스퀘어니까 이걸 풀었으면 A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고 그럼 X의 트랜스포즈 AX 이퀄 X의 트랜스포즈 X라서 그래서 이게 상세대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래서 이퀄 XX가 돼서 X의 노름이 스퀘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전에도 이렇게 했듯이 X의 X벡터의 크기가 그 이미지의 벡터의 크기도 똑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A와 C가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이라면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이라면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이라면 즉 즉 직교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P 인벌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A, P equal C가 되는 직교 행렬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제 닮음 행렬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교 닮음 올소고날리 시밀러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A가 A를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 P가 존재하면 즉 P 트랜스포즈 A, P equal 다이어고날 매트릭스가 재개하는 P가 존재하면 우리는 그냥 대각화 가능해서 한 달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직교 대각화 가능이라고 합니다 직교 대각화 가능 직교 행렬이 존재하면 그냥 가역 행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교 행렬은 항상 가역 행렬이고 가역 행렬 중에서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P P 트랜스포즈 P equal identity 그런 행렬 그런 가역 행렬 P가 존재하면 우리는 직교 대각화 가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P는 A를 직교 대각화 가능 직교 대각화하는 orthogonal diagonalizing matrix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 트랜스포즈 A, P가 D가 된다면 그러면 그 행렬 A가 있을 때 뭐 eigenvalue, eigenvector 들을 이용해서 P만 구할 수 있다면 P의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도 P 트랜스포즈 A, P가 D가 되니까 그러면 eigenvalue, eigenvector 만 구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 같은 거 없이 바로 D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A 대신에 D를 사용하는 부담 사용하는데 굉장히 단계가 단순화되고 그 다음 D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론을 전개시키면 A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N차의 정사각행렬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 되겠죠 직교 대각화만 하면 그러면 모든 행렬의 문제는 모든 모두 대각화 가능한 직교 대각화 한 대각선 행렬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결국은 찾아냈는데 그게 A가 대칭행렬이기만 하면 언항상 if and only if로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인 것입니다 이 증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칭행렬 자 대칭행렬 대칭행렬인건 확인하기가 쉽죠 A의 A 트랜스포드 찾은건 쉬우니까 그 둘이 같은 것만 뭐 저기 트루니 하고 물어보면 트랜스포드하고 같으니 하고 부울로 물어보면 그러면 그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대칭행렬이기만 하면 그럼 이건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이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자 먼저 그러면 대칭행렬 A를 이렇게 주면 이거 보시다시피 주대각선 성분을 중심으로 양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갖고 1, 1 갖고 4, 4 갖고 이게 대칭행렬이죠 이 대칭행렬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이 직교 대각화 존재하는 겁니다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필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p 를 구할 수 있죠 p 트랜스포드에 p 이콜 d 되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p는 어떻게 구하느냐 쉽 간단하게 행렬 행렬A의 특성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게 아까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를 구급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X에서 마이너스 람다 X를 빼면 그러면 그러면 이퀄 0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서 X를 팩토라웃하면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X 이퀄 0인데 X가 0 아닌 그게 eigenvalue면 대응하는 0 아닌 eigenvector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만 되는 거죠 즉 A 마이너스 람다 I 또는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되니까 그게 N차 행렬이면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의해서 N차의 다항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람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차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3차의 다항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차 다항식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죠 그럼 요거의 근이 뭐죠 0 마이너스 3 6이죠 그러면 람다 1은 마이너스 3 람다 2는 0 람다 3는 6이다 크기순으로 작은데부터 배열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3개가 나온거죠 eigenvector가 디스틱트한게 3개에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각각의 대응하는 eigenvector를 찾으면 그 셋이 다 1차 독립이잖아요 그 1차 독립인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그 P로 하면은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데 그걸 직교대각화 하려면 그 P 이 행렬식 P가 이게 직교 행렬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럼 그나마 정규직교합법에 의해서 그 1차 독립인 3개의 벡터들을 서로 직교인 그 직교인 그 그 그 3개의 벡터들을 크기를 노말라이지만 하면 되겠죠 즉 그냥 자기의 노름으로 그 크기를 나눠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ax equal minus 3x를 풀면 그럼 결국 그게 a minus a plus 3 i x equal 0라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1차 지킨 1차 독립인 거의 벡터가 이렇게 나올 거고 같은 방식으로 0에 대해서 또 6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1차 독립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정 요건 서로 직교이니까 아이겐 벨레가 서로 다르니까 대칭 행렬이면서 아이겐 벨레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그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모두 올소거나 서로 직교니까 이게 이미 직교인 겁니다 확인해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2 곱하기 0 0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돼서 0이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요것은 다 직교인 걸 확인했으니까 노말라이즈만 시키면 y1 y2 y3 이거를 g1 g2 g3로 노말라이즈 시키면 노름으로 나누어주면 다음과 같이 다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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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름이 다 1이 되고 노름이 1이 되고 노름이 다 1이 되죠 그러면 p는 이게 p 트랜스포즈 p 이퀄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직교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 p 트랜스포즈의 p는 자연스럽게 고육값 마이너스 3 0 6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그런 대칭행 아니 저기 대각선 행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p p가 이렇게 주어지면 d도 이렇게 구해지는 그래서 다이아나라이즘 에트릭스 p를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eigenvalue 구하고 eigenvector 구해서 손으로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바로 손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3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리고 3차 특성방정식 푸는 거니까 근데 이게 5차나 7차나 8차되면 인수분해도 잘 안되고 근구하기도 어렵고 연립방정식 풀기도 힘들어지니까 아까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게 저기 대칭행렬에 대한 그런 다이아나라이즘 매틱스를 구해서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것도 대칭행렬이네요 대칭행렬의 구육값을 구해보면 이제 그 eigenvalue a.eigenvalue 이렇게 구해보면 그러면 eigenvalue가 이 이 마이너스 3이 중복도위로 두 개가 있고 라임 6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1차동립인 고유벡터를 구해보면 그러면 그러면 이 아 두 개 구해보면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하나의 하나의 eigenvalue에 대응하는 1차동립인 eigenvalue가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이게 서로 직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직교가 아닌 그런 케이스입니다 코드로도 직접 구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1차동립인 eigenvalue가 두 개가 나왔으면 이거는 그 다음 정규직교화법을 거쳐서 이 두 개를 정규화 일단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eigenvalue 람다 6이 3이 6 이거는 서로 eigenvalue가 다르니까 대칭행렬이고 그러니까 이 이렇게 구한 eigenvalue 세 번째를 1,1이라고 하면 이건 자기 쓰도록 정규직교화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앞에 것 두 개 X1, X2는 Y1, Y2를 구해서 G1, G2를 구하고 X3는 바로 G3를 구하면 이 세 개의 벡터를 G1, G2, G3를 컬럼으로 하는 직교행렬 다이아널라이징 매트릭스 P가 바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손으로 해보시고 조금 큰 사이즈의 행렬을 코드로 이용해서 해보신 다음에 이제 쉐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제 3인데요 이렇게 4차 행렬이 있어요 이거 대각 대칭행렬이죠 대칭행렬이 직교대각 가능하다 이게 대칭행렬이니까 바로 직교대각 가능한 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를 직교대각하는 직교행렬 P와 대각선행렬 D를 구하라 그러면 뭐 eigenvalue를 다 구해보면 eigenvalue 가 8, 4, 2인데 2는 대응한 이게 중근이라서 이 eigenvalue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럼 8에 대해서 일단 대응한 아이갠벡터를 구하고 4에 대해서 대응하는 아이갠벡터를 구하고 그럼 다 1차 독립이고 올소고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lambda3, lambda4가 이제 2, 2, 2, 중복도가 2, 2, 2 2개의 eigenvalue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아이갠벡터를 구해보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갠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게 직교행렬 여기 올소고나라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도 또 그람심치 정규직교합법을 사용하면 그러면 4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그람심치 정규직교합법을 취하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 1차 독립인 그러고 아이갠벡터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노말라이즈 시키면 노말라이즈 시키면 그러면 이 네 개 벡터들이 처음에 두 개는 서로 올소고나리고 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도 올소고나라 이렇게니까 네 개를 다 노말라이즈만 시키면 그래서 그걸 컬럼대로 다 배열 노름으로 나눠서 다 배열하면 그러면 직교 대역하는 행렬 P가 바로 구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P-transpose AP를 구해보면 그러면 고육 아이갠벨류 8 lambda1 그리고 4 lambda2 2 lambda3 2 lambda4 이렇게 대응하는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갠벨류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주대각선 성분에 나열되는 그런 대각선 행렬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ranspose P-transpose AP equal D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컨트롤 C 하고 실습실에 가서 컨트롤 V 가서 알갠벨류 먼저 구해보죠 그럼 알갠벨류가 이렇게 8과 또 4와 2가 2개 있는 4개의 알갠벨류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알갠벨류를 가지고 알갠벡 알갠벨 벡터들을 활용하시고 알갠벨 벡터들을 이제 구해서 그 2개는 그 다음 정규직 교합법을 이용해서 일단 Y1 Y2 Y3 Y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개를 4개를 다 노말라이즈 해서 노말라이즈 해서 그래서 그래서 행렬 P를 프린트아웃하면 P가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transpose AP 하면 바로 그 D행렬이 나오는 것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행렬의 그 직교 대각화까지 이제 했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 설명해 드리고 그게 이제 특이값분의 싱글라벨이 컴포지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다면 먼저 P inverse AP equal D 되는 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럼 양변의 그 왼쪽의 P와 또 오른쪽의 P transpose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제 A는 PDP transpose가 되죠 그러면 실수 A가 실수 대칭 행렬일 때는 이 이 대각선 행렬 D와 직교 행렬 P 그러니까 음 이 식을 만족하는 이제 D와 P가 존재해서 만일 lambda I와 이 이 벡타 대응하는 알겐 벡타 Ui 각각 A의 N개 고유값과 대응하는 N개 정규 직교 교육 벡타라면 정규 직교 교육 벡타라면 이 P는 자연스럽게 직교 행렬이 되고 그리고 D는 바로 고유값들을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 transpose AP equal D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P inverse AP equal D에서 이 P가 직교 행렬이 되면 P transpose AP equal D가 돼서 아주 A equal PD P transpose가 로 대신 생각해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그러면 그러고 뭐 말씀드렸듯이 D의 주대각선 성분에 A의 고유값들이고 P의 열 벡타들은 그 N개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타들이 되는 겁니다 그 N개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타들은 RN의 올소노말 베이스 전규 직교 기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식을 잘 풀었으면 A는 PDP transpose인데 이 B가 대각선 행렬이잖아요 대각선 행렬이 lambda 1, lambda 2, lambda 3, lambda n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대각선 행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풀었으면 여기 0이 많잖아요 풀었으면 여기에 이게 스칼라 lambda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U의 P의 첫 번째 컬럼 곱하기 P transpose의 첫 번째로 서로 곱해지는 그런 모양을 그 즉 P의 transpose이니까 P의 첫 번째 컬럼의 transpose가 곱해지는 그런 모양이 돼서 lambda 1 곱하기 n by 1 벡타 곱하기 1 by n 벡타 그럼 여기 n by n matrix가 되죠 plus lambda 2에 n by 1 벡타 U2 곱하기 그 transpose인 1 by n 벡타 그럼 이건 n by n matrix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벡타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게 스칼라 곱하기 행렬 스칼라 곱하기 행렬 근데 행렬이 하나의 벡타를 갖고 이제 Ui transpose로 만든 거기 때문에 랭크가 1인 모든 게 다 한 로우의 1차 결합인 이제 그런 모양으로 표시되는 건데요 요렇게 자연스럽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랭크 1인 행렬 요거는 첫 번째 eigen 밸류와 첫 번째 대응하는 첫 번째 1차 독립인 eigen 벡타들로 이루어진 랭크 1인 행렬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eigen 밸류에 대응하는 마지막 eigen 밸류에 대응하는 랭크 1 행렬 요런 식으로 풀어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eigen 밸류하고 eigen 벡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eigen 밸류들하고 대응하는 eigen 벡타들만 가지고 행렬 A를 랭크 1인 행렬들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렬 A에 고유 값분에 eigen 디 컴포지션 eigen 밸류 그리고 eigen 벡타들만 가지고 행렬을 나눴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eigen 디 컴포지션이라고 하고 스펙트럴 디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eigen 밸류들의 집합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럴 디 컴포지션은 고유 값분에는 대개 eigen 밸류에 가지고 디 컴포지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펙트럴 디 컴포지션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모든 UI, UI 트랜스포즈가 랭크가 1인 행렬들이고 따라서 행렬 A는 랭크 1인 행렬들의 합으로 쭉 1차 결합으로 합으로 쭉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렬 A의 랭크 1 디 컴포지션 랭크 1인 행렬들로 디 컴포지해서 쭉 더한 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개 A, B가 닮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 Determinant of A과 Determinant of B가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Determinant of B는 B가 P Inverse A, P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Determinant of 성질에 의해서 Determinant of A, B는 Determinant of B, A니까 이거 순서를 P Inverse A, P를 바꿔주면 그리고 또 Determinant of A 곱하기 B는 Determinant of A 곱하기 Determinant of B니까 이거 그냥 풀어서 나눠주면 Determinant of P Inverse는 1 over Determinant of P하고 같으니까 이것이 상세되고 남는 게 Determinant of A만 남죠 그럼 Determinant of A하고 Determinant of A가 항상 B가 같습니다 닮음이라면 근데 이게 실제로는 행렬 A가 대각선 행렬 또는 삼각 행렬의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삼각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이 다 고유값이니까 Determinant of A는 사실은 그 행렬의 고유값들을 다 곱한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 이 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뒤에도 있지만 그 다음 Trace of A도 Trace of A하고 같다는 건 Trace of A 이건 보통 연습문제에 나오는 그런 과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가십시오 Trace of B B는 그럼 P inverse AP인데 Trace of AB는 Trace of BA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P inverse를 AP 뒤로 돌려도 값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P inverse P, P inverse P가 앞으로 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이덴티티라에서 없어지니까 Trace of A하고 같아지죠 그러니까 닮음 행렬이면 Trace of A Trace는 그 주대각선 성분을 다 더한 건데 그 트레이스 닮음 행렬은 트레이스가 다 똑같다 그러면 만약 행렬이 대각선 행렬이나 삼각 행렬하고 같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닮으면 그러면 고유값들만 더한 것이 원래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을 다 더한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이 여기 있는데요 Determinant of A를 구해보면 Determinant of 대각선 고유값 분해가 이제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같이 대각 대각선 행렬로 표현된다고 한다면 대각가 가능하다면 Determinant of P, D, P inverse가 이렇게 Determinant의 성질에서 다 풀어 쓸 수 있죠 이렇게 풀어 쓰고 나면 Determinant of P하고 Determinant of P inverse 곱한 게 결국은 Determinant of identity가 돼서 1이 되니까 그럼 Determinant of D하고 똑같죠 근데 Determinant of D는 이게 이게 주대각선 성분의 고유값들만 있는 대각선 행렬의 Determinant이니까 주대각선 성분들을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eterminant of A는 그냥 바로 eigenvalue 다 곱한 값이 됐고 Trace of A는 Trace of P, D, P inverse가 되는데 이게 P를 예를 들어 D로 옮겨주면 이게 가환이니까 그럼 P inverse P가 이게 아이덴티가 돼서 없어지고 그럼 Trace of D만 남죠 근데 D 행렬이 주대각선 성분이 고유값인 대각선 행렬이니까 주대각선에 있는 고유값들만 다 더하면 바로 Trace of D가 되죠 그게 Trace of A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race of 행렬 A의 Determinant Eigenvalue만 알면 그러면 뭐 Determinant of A를 구하는 것도 그냥 그 Eigenvalue가 구할 수 있고 Trace of A 구하는 것도 그 Eigenvalue들만 더해서 구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A의 K승 뭐 K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걸 파악할 때도 이 그 A를 쭉 K번 곱하면 이 P들이 다 상세돼서 결국은 이 P D K승 P inverse 인벌스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D의 K승은 사실은 주대각선 성들의 K승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행렬의 파워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게 대각화 가능한 행렬은 바로 그냥 실수같이 그렇게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 inverse는 자 P D P inverse 인벌스가 되니까 이것은 P inverse 인벌스의 인벌스니까 자기 자신이고 D의 인벌스 곱하기 P의 인벌스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인벌스 할 때는 순서가 바꿔서 튀어나오니까요 그러니까 P의 D inverse는 다이아고나 행렬인 D의 주대각선 성분들을 다 분수로만 바꿔주면 D하고 D inverse를 곱해졌을 때 아이덴티즈매틱스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대각화 가능한 걸 알면 A inverse도 바로 그냥 대각선 행렬 알고 D도 알고 P도 아니까 D에서 주대각선 성분들 것만 다 분수로만 바꿔주면 A의 인벌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각화 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역행렬을 바로 이렇게 쉽게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덴티컴포지션까지 설명했고 이제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앞서 우리가 학습한 고유값분에는 대각화 가능한 정사각 행렬의 경우에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대각화 가능할 때만 근데 일반적으로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정사각 행렬은 물론 정사각 행렬도 아닌 직사각 행렬에 대해서도 이 고유값 분해와 유사한 그런 행렬 분해 이렇게 좀 쉽게 모양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각선 행렬과 비슷한 것과 이렇게 닮음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렬 분해가 존재할까 하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걸 해결한 것이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자 아까 이제 eigen 디컴포지션에서 직격 이게 대각화 가능할 때는 P inverse A, P도 직격 대각화가 가능할 경우에 P transpose P equal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었죠 A가 대칭 행렬일 때 직격 대각화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 A는 대신 P, D, P transpose니까 이걸 풀었으면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들을 갖고 이렇게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A, A transpose와 A, A transpose는 자연스럽게 이게 대칭 행렬이 되죠 A는 직교 행렬이어도 정사각 행렬이 아닌 A가 직사각 행렬이어도 A transpose A는 정사각 행렬이죠 또 A, A transpose도 정사각 행렬이죠 더군다나 A transpose A와 A transpose가 둘 다 대칭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if and only if 직교 대각화 가능이죠 그래서 A transpose A도 직교 대각화 가능이고 AA transpose도 직교 대각화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A 대신에 A가 어떤 모양이든 A 자체는 사이즈가 정사각형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이스한 성질을 따로 안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다 A transpose를 곱해주거나 양쪽 면에 적당하게 곱해줘서 AA transpose 또는 A transpose A가 A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대칭 행렬이고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이 행렬의 eigenvalue를 찾고 그리고 이 행렬의 대각선 이 행렬을 이 행렬을 이 행렬을 저기 다아고날라이즈 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싱글라벨지 컴포지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과정을 보죠 그래서 특이값분에는 A가 M by N 실수 행렬이다 그러니까 직 이게 넥탱글라 행렬입니다 정사각 행렬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직사각 행렬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올소고날 행렬 U와 다아고날 매트릭스 시그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U transpose A U equal 이런 시그마 라지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근데 요 시그마가 뭐냐면 요기는 시그마 원이라는 부분 행렬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요 사이즈는 그래서 U는 M by N이고 시그마는 M by N이며 V는 M by N인데 요건 직교 행렬 U 요것도 직교 행렬이고 요거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시그마의 요 앞부분이 요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요렇게 요기는 대각선 행렬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요 시그마가 요 시그마가 그럼 시그마 원은 요거는 요거는 K차 K by K 대각선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U는 직교 행렬인데 그거를 처음 K 것까지 컬럼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요 V도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그 컬럼에 트랜스포즈한 걸 로우로 하는 요런 행렬로 쓰고 N차까지 이렇게 배열을 하면 재밌는 거는 요 요 뒷부분 것들은 다 요쪽 0하고 관계되잖아요 요 뒷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요 앞에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람다 아이드를 단조 감소의 순서로 큰데서부터 아래까지 쭉 배열하면 요게 개수가 0 아닌 시그마의 개수가 K 개면 행렬의 랭크는 A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의 중요한 팩트부터 나오는데 행렬 A의 랭크하고 행렬 A 트랜스포즈의 A의 랭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기는 A의 이 A 행렬의 이제 랭크가 K 되는 것이 사실은 A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의 A의 그 저기 고유값들을 이제 구하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어쨌든 싱길라 밸류 딩커버리션은 이걸 이해한 거예요 행렬 A는 직교 행렬 U와 요렇게 생긴 행렬 시그마와 요렇게 생긴 직교 행렬 V에 대한 트랜스포즈들의 고부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게 직교 행렬이니까 그 컬럼들이 다 올소 노멀 베타들이고 요것도 VI들도 올소 노멀 베타들이고 그 다음 요기서는 요것만 0보다 큰 값들이고 나머지는 다 0 요런 모양이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요 문제를 이제 이렇게 요 단순한 요 대각선 행렬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 특히 요 논 eigenvalue가 논 제로인 요쪽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론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에는 그럼 UI들은 어떻게 구하고 VJ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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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들은 어떻게 구하느냐는 걸 물어보면 심플합니다 행렬 A가 행렬 시그마의 주대각선 성분들은 우리가 A의 특이값 싱글라 밸류라고 하고 U의 열들을 행렬의 레프트 싱글라 벡터 왼쪽에 있습니까 V의 컬럼들을 A의 라이트 싱글라 벡터라고 부릅니다 U는 왼쪽에 있죠 레프트죠 V는 오른쪽에 있죠 라이트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싱글라 벨류 싱글라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A가 풀 컬럼랭크 즉 컬럼미 이제 N 바이 N 행렬이었으니까 랭크가 N이면 랭크가 N이면 싱글라 벨류 디컴포션은 요런 모양이 되죠 FULL 랭크가 되니까 요게 딱 N 바이 N 메이트리스가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만약에 A가 풀 로우 랭크면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풀 요 로우들이 다 앞에 부분이 다 1차 독립이니까 요기는 다 FULL 로 차고 요게 대각선 행렬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요런 모양이 되죠 좀 특수한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에요 훨씬 좋죠 여기서 키는 키는 A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일때 U 아이들은 요렇게 생겼고 V 아이들은 V 트랜스포즈 요렇게 생겼잖아요 V 트랜스포즈 행렬은 요것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곱해보면 이렇게 블록 메이틱스 프로덕트로 해보면 U2 곱하기 이건 0이고 또 V2 이쪽 곱하면 0이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사실은 U1 시그마원에 V1 트랜스포즈인 요것만 남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 두번째 같으면 0이 되니까 이게 플러스 0이 돼서 없어지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블록 메이틱스 프로덕트를 차근히 보면 요 앞에 부분은 0인데 두번째 0이고 세번째도 0이고 네번째도 이거 곱하기 이거 돼서 0이 되고 해서 요것만 남아요 근데 요렇게 남으면 U1은 요거의 처음에 I 계 컬럼 벡터들이고 V V 처음 K계 여기서 K계 벡터만 쓰고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고 여기도 다 무시하고 요 행렬 요 시그마 1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 행렬 요 부분 행렬 요 부분 행렬 그리고 곱하기 요 부분 행렬 를 곱한게 바로 A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사이즈가 확 줄어들죠 0인 싱길라 밸류들 0인 알겐 밸류들 에 대한 부분이 다 날라가면서 랭 확 사이즈가 줄어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아까 고유값 분해의 경우와 같이 아까 싱길라 밸류를 이용해서 A를 싱길라 밸류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지트 플라스 2 시그마 2 U2 V2 트랜스포지트 하는 식으로 A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A의 싱길라 밸류 디 컴퍼지션이라고 합니다 알겐 밸류 디 컴퍼지션과 비슷한데 여기서 싱길라를 싱길라 밸류를 쓰고 있죠 요게 요 의미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 첫 번째 컬럼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케이크의 컬럼 해서 요걸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요것만 남고 요걸 쭉 곱하면 뒤에 게 다 0이니까 또 앞에 것만 남는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걸 A의 싱길라 밸류 디 컴퍼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U하고 V는 각각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또 시그마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붙이거나 또 곱해지거나 오른쪽에 곱해지면 그러면 이게 직교 대각하는 직교 행렬이 돼서 직교 대각하는 직교 행렬이고 요게 요 직교 대각하는 직교 행렬을 대칭 행렬과 그러니까 V와 U는 V와 U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냐면 요 A 트랜스포즈 A가 요게 직교 대각이 가능한 행렬인데 V 트랜스포즈를 와 V를 양변에 곱해줘서 계산하면 바로 요건 다야고날 매트릭스가 되니까 바로 여기서 V가 A 트랜스포즈 A의 다야고날라이징 매트릭스고 그리고 U 트랜스포즈 곱하기 A A 트랜스포즈 U는 마찬가지로 다야고날 매트릭스가 되니까 U는 A A 트랜스포즈를 다야고날라이징하는 올성어날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U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과 대응하는 올성노말인 아이겐 벡터들 A A 트랜스포즈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들과 그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인 그리고 또 서로 직교인 그리고 또 노말라이지된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만든 행렬 U가 바로 U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U하고 V를 이 관계에서 A 트랜스포즈 A 또 A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관계에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또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싱글라베리티 컴포지션이 특별한 게 아니라 A 트랜스포즈 A에 대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A A 트랜스포즈에 대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찾아서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 싱글라베리티 컴포지션이 바로 얻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제일에서 싱글라베리티 컴포지션을 구하라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를 먼저 계산해서 2차 행렬에 고유 값을 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구하면 그래서 그것을 노말라이즈 시키면 그러면 V1, V2를 구할 수 있잖아요 V1, V2 이게 노말라이즈 된 이제 저기 아이겐 벡터들이면 그것들을 컬럼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저기 행렬을 이제 U와 V로 각각 놓으면 그러면 A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바로 자기 자신 저기 바로 바로 얻어지는 것이죠 즉 A equal U 직교 행렬 곱하기 싱길라 밸류 3과 1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에 A의 아이겐 밸류 스퀘어 루트 시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V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손으로 계속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코드를 이용하면 A 트랜스포즈에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기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쵸 A를 주고 A 닷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구한 다음에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 그거의 싱길라 밸류를 구하고 싱길라 밸류라는 건 별게 아니라 그 아이겐 밸류를 스퀘어 루트로 씌워주면 그게 싱길라 밸류가 되죠 그 아이겐 밸류는 A가 아니라 A 트랜스포즈 A 또는 AA 트랜스포즈의 이제 아이겐 밸류가 되니까 원래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제곱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실제로 B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밸류를 아이겐 벡터를 한꺼번에 찾아서 보면 그러면 그러면 특이 값들은 특이 값들이 이제 어 특이 값이 9 이제 그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 이거에 이제 스퀘어로트를 씌워주니까 3하고 1이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스퀘어로트를 취해주면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뭐죠 그걸 가지고 V 트랜스포즈를 구하려면 V 트랜스포즈 2x2 행렬이 그걸 컬럼으로 하는 노말라이든 그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게 되고 그 다음 U를 구하라 그러면 또 U를 구해주고 시그마는 싱길라 밸류들 아까 9의 스퀘어로트니까 3이 되죠 그렇고 1의 스퀘어로트는 1이 되고 그것들이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대각선 행렬 시그마를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A equal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인걸 확인해 보면 바로 U S V 트랜스포즈를 곱해놓고 보면 원래 행렬이 딱 나와서 스퀘어 루트 3 2 0 스퀘어로트 3 이렇게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매번 이게 번거롭죠 A가 주어지면 A 트랜스포즈 A 또 A A 트랜스포즈의 eigenvalue eigenvalue 다 따로따로 다 구해야 되고 그걸 다 합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한꺼번에 명령으로 모아놓은 게 이게 실수상에서 연산으로 스퀘어로트 3 하고 2 또 0 하고 스퀘어로트 3 이 행렬의 싱길라 밸류트 인커포니션을 구해봐라 하는 게 바로 s.svd 가로 s.svd 가로 를 주면 그걸 usv 를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usv 가 각각 프린트아웃이 돼서 usv 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usv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a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효 숫자를 5자리 줘가지고 구해보면 이 명령어 하나로 u가 구해지고 sigma가 구해지고 그 다음 v가 구해지고 그리고 usv 트랜스포즈를 곱했더니 원래 행렬인 a가 되고 그래서 잘 이수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s.svd 구하는 건 앞과 그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디터민트를 구하거나 역행렬 구하거나 행렬 프로덕트 하거나 기절을 구하거나 하는 걸 다 이론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손으로 뿐만 아니라 복잡해지는 건 이 코드를 이용해서 되게 큰 것도 다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예제일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교재에 있는 행렬의 트위가 분해를 한번 구해보시면 그러면 그래서 공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 뭐 그 그 저기 그 특수한 거를 집어넣으면 svd가 뭐 실수에 뭐 허술을 요구하고 뭐 하고 해서 저거 리어 대신에 또 컴플렉스로 바꿔야 되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나 뭐 이렇게 예제나 이런 데서 찾아서 하는 것들은 되게 그 저기 알갠벨리나 이런 것들이 그 손으로 구할 수 있는 예제들이 이제 대부분이 있으니까 컴퓨터로 구해보면 거의 같은 게 쉽게 나오는 게 확인할 수 있고 답에서 코드로 바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코드를 조금씩만 손 닿아서 좀 더 일반적인 세팅에서 돌리면 거의 다 갑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해 보시고 그러고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경계가 어딘지 그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거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제 svd를 배웠으면 그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뭐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될 텐데 그게 pca도 사용되고 랭크 리덕션에도 사용되고 이제 뒤에서 svd는 계속 사용될 텐데 svd가 결국은 a-transpose a 의 알갠벨리와 알갠벡터를 이용한 알갠디 컴포지션하고 이제 유사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사이즈 큰 행렬을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요 앞에 작은 분만 사용해도 이제 전체 분석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시간을 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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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트릭스를 밀리언 원 밀리언 바이 투 밀리언 사이즈 메이트릭스를 뭐 여차하면은 뭐 천 바이 천 행렬 정도로 줄여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슈퍼 컴퓨터가 다룬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피스 오브 케익으로 바로바로 연산을 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svd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만 이거 보고 패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도 바로 svd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은 지금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해야 됩니다. svd가 사용되는 하나의 이해가 요 제네랄라이드 임버스 수도 임버스가 될 수 있는데요 요 일반화 요게 이제 최적회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제 sv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반화된 역행렬 수도 임버스 이게 최소제곱회 연구에도 중요한데 요 가역행렬이 존재하면 행렬이 a가 가역행렬이면 ax equal b를 풀 때 그냥 a 임버스 양번에 곱하면 유일한 해가 나오죠 근데 이왕의 행렬이 가역이 아닌 비가역인 정사각행렬이거나 또는 직사각형인 행렬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베스트 퍼스블한 솔루션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 그러면 a 대거 b라고 이렇게 x equal a 대거 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줍시다 그럼 이 a 대거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유일해가 존재하면 a 임버스가 똑같고 만약 아니면 그건 아니어도 비슷한 해를 주는 그거면 최소제곱회 고로운 최소제곱회 뭐냐면 ax equal b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ax equal a 대거 b는 ax의 b의 해 중에서 x의 누름이 가장 작은 해 에라가 어쨌든 가장 작은 해 그 다음 ax equal b의 해가 존재할 경우에서는 ax a 대거 b가 실제 해는 아니지만 실제 해가 실제 해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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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에라가 에라가 0인 것 중에서 x의 누름이 최소제곱회에서 ax minus b의 노름이 미니몸이 되게 하는 해 중에서 이제 베스트 퍼스블한 솔루션이 a 대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행렬 a가 엠바이온 가역 행렬의 경우에 특이값 분해에서 이렇게 u sigma v transpose로 쓸 수 있죠 여기서 u 하고 v는 울소거나 matrix고 그렇죠 울소거나 matrix고 sigma는 diagonal matrix고 generalized diagonal matrix고 a가 가역 행렬인 경우에는 sigma도 가역 행렬이죠 그러면 a 임버스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a가 가역 행렬인 경우에 임버스가 되고 직교 행렬이니까 이게 v sigma inverse new transpose가 됩니다 근데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거나 b 가역인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s, v, d가 있으면 s의 임버스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s 임버스를 이렇게 구하면 s 임버스를 곱해주면 그럼 eigenvalue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a x equal b에서 a 임버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s, v, d를 구하면 s, v, d를 이용하면 a가 가역 행렬일 때는 a 임버스를 바로 s, v, d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양분에 곱해주면 x equal more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거나 비가역인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는 이제 이 식을 바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s가 이런 모양이라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중에서 s1은 가역 행렬이고 이게 블록 행렬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논제로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렬 a에 대한 이 sigma, v, sigma, prime, u, transpose를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어요 a의 대거를 v, sigma, prime, u, transpose인데 이 sigma, prime이 여기가 0니까 이 전체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sigma와는 가역 행렬이니까 이 sigma와는 0 아닌 eigenvalue가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singular value를 활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sigma의 inverse를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a의 크기가 n by n이고 그러면 a 대거도 이건 대거로 있는데 a 대거도 크기가 n by n 대거는 이게 이제 이게 트랜스포즈나 역행렬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니까 이게 사이즈가 n by n이 n by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 있게끔 직사각형렬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 a 대거는 이렇게 a 대거라고 읽고 a가 0인 경우에는 a 대거이퀄 0으로 쓰면 되고 a가 가역행렬인 경우에는 a 대거는 a inverse이다 이렇게 이렇게 일반화된 행렬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vd를 이용해서 generalized inverse를 정의를 이렇게 대거로 정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행렬 a가 랭크가 이제 n by n 행렬이 랭크가 n이면 a는 풀 컬럼랭크를 가지니까 a 트랜스포즈는 가역행렬이 되죠 가역행렬이 되니까 이 대거는 아까 같이 a 트랜스포즈 a inverse a 트랜스포즈가 되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아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서 우리가 곱한 그거였죠 이게 풀 랭크가 가질 때는 우리가 svd를 통해서 얻은 것이나 그 아까 지금 그 저기 프로젝션을 이용한 그 저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다 같은 pseudo inverse가 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랭크가 2인 행렬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풀 컬럼랭크죠 pseudo inverse를 구하라 그러면 pseudo inverse가 a 트랜스포즈 a inverse a 트랜스포즈다 이게 아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구할 때 썼던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이제 matri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 a를 프린트하라면 그렇고 a 수도 inverse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이 행렬이 풀 랭크만 가지고 있어요 풀 컬럼랭크만 가지고 있으면 a 대거는 a 대거는 a 에 이제 transpose a transpose 곱하기 a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 딱 구하라 그러면 바로 행렬 a는 이렇게 해 줬을 때 a 대거가 바로 이렇게 구해지죠 a 대거가 이렇게 구해지면 그럼 a 대거를 이용해서 바로 최소 제거표를 a 대거 b a 대거 b인데 a 대거가 a transpose a inverse 곱하기 a transpose 이니까 이렇게 딱 구해서 최소 제거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이걸 이용해서 아까 원래 있었던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컴퓨터 과학 전공학생 105명의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성적을 가지고 그래서 선형 모델을 만들면 a는 이렇게 c 그리고 x는 이렇게 b는 yi로 길어지고 그리고 ax 마이너스의 노름이 미니멈이 되게끔 하는 그런 해를 구하면 이 컬럼베터들이 1차 동균이므로 full 컬럼랭크를 자연히 갖게 되고 그럼 ax의 정규방정식의 a transpose ax이 equal a transpose x는 바로 곱해진 이 모양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언급을 하지 않게도 앞하고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용하면 벡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컬럼은 111이기고 두 번째 컬럼이 다음과 같이 105명이고 그걸 컬럼으로 하는 매틱스를 만들고 b를 대학교 성적을 쭉 줘서 그 n a a transpose 곱하기 a의 inverse 곱하기 a의 transpose 곱하기 스타를 유효 숫자 5자리에 유메리칼 숫자값으로 구해달라고 하면 1.09 0.6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y equal c plus d 1.09 plus 0.67 x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소리죠 150개의 점들 그래서 뭐 이렇게 svd 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나중에 pc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3주 3주 2차시를 학습을 마쳤으니까 요약하고 그다음에 실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3주 여러분들 매주차 끝나면 요약하고 그리고 스스로 요약하셔도 되고 남이 요약한 걸 좀 더 보태도 되고 빠진 거를 한두 주씩 이렇게 하고 실습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시면 되니까 고유값 ax equal lambda x 를 만족하는 lambda와 그에 대응하는 영안인 벡터들을 각각 행렬 a의 고유값과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행렬의 닮음 p inverse a p equal b 대기하는 가역행렬 p가 존재하면 a하고 b는 서로 similar하다 닮음이라고 얘기하고 대각각 가능한 행렬은 p inverse a p equal d 대기하는 가역행렬 p가 존재하면 대각각 가능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각각 가능할 필요충분 조건은 a가 n개의 일차 동일인 eigen벡터를 가지면 그러면 항상 대각각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경우에 a는 자신의 고유값을 두 대각각을 선분하는 대각각 행렬 d와 닮음 행렬이다 이런 건 없을 수 있죠 그 대각각 가능한 행렬 중에서 이제 직교 대각각 가능한 행렬이 정말 우리가 많이 쓰이고 쉽게 쓸 수 있는데 만약 a가 대칭 행렬이면 필요충분 조건으로 a가 직교 대각각가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svd를 이제 하게 되는데 svd라는 게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a 트랜스포즈의 eigen 밸류와 eigen 벡터를 찾고 a a 트랜스포즈의 eigen 밸류하고 eigen 벡터를 찾아서 그 각각의 eigen 밸류들이 서로 일치하고 그 0의 개수만 좀 달라지는데 근데 그것들의 스퀘어트를 씌워준 것이 바로 a의 싱길라 밸류가 되고 싱길라 밸류를 이용해서 이 시그마 원을 만들고 주제각성성롤에 고것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이 시그마가 되고 이 그 그 그 left 싱길라 벡터 또 라이트 싱길라 벡터들을 가지고 u하고 v를 컬럼으로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u 또 v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그 그 시그마에 곱해주면 이제 a가 된다 이제 그런 그 분해가 즉 행렬을 유니탈의 행렬과 시그마와 유니탈의 행렬에 고부로 표현할 수 있다가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이고 이때 이제 요 시그마 원의 주대각성분 모두 단독 암소의 순서로 배열된 양수이고 또 가역인 요 대각선 행렬이 된다 시그마 원이 시그마 원이 이제 어디에 활용되냐면 시그마 원을 이용하면 우리가 제네랄라이즈 임버스를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a 대거 a 대거가 일반화된 수도 임버스 이 쪽이 이해됩니다 수도 임버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정의도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 방법이고 sbd 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역행렬인 경우에는 sbd 를 이용해서 역행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리입니다 요걸 이용하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에 바로 수도 임버스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게 수도 임버스 x이퀄 수도 임버스의 대거 곱하기 b로 바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과 같은 모양이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좀 더 보면 이제 마지막에 실습을 보면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아까 선형 변환까지 다 한 다음에 원투 원투 아이소모피즘도 설명을 했고 오늘 배운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 내용은 고유값에 대한 eigenvalue 또 eigenvector에 대한 정의와 실제로 그 다음에 닮음 행렬에 대한 정의 대각각 가능한 행렬 그리고 a가 a를 대각각하는 행렬 p는 eigenvalue 또 eigenvector를 구해서 그래서 대여녀벡터들을 이제 컬럼으로 쭉 나열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이아곤 라이관라이관리 스퀘을 구할 수 있고 그 p를 곱하면 p-A가 대각선 행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직교대각화의 필요충분 조건은 대칭행렬이라는 것이고 직교행렬, A transpose A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직교행렬은 다양한 성질들이 길땜에 들리고 그중에서 컬럼이나 row들이 다 올소노말 벡터라는 것들과 길이를 보존한다는 것들이 중요한 팩트고요 그 다음에 직교대각화, 직교대각화가 필요할 충분조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대칭행렬이라는 거고 대칭행렬이면 아주 쉽게 알겐 밸류 구하고 알겐 벡터를 구해서 그 저기 노말라이지만 시키면 바로 알겐 벡터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유값 분해가 알겐 밸류 알겐 벡터를 알면 행렬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싱길라벨 디컴포지션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행렬 n by n 모든 실수 행렬에 대해서 적용되는 요런 모양이 되게 하는 직교행렬과 시그마와 직교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라이트, 라이트, 레프트, 싱길라벡터들과 싱길라벨류는 A-transpose A와 A-transpose의 알겐 벨류 알겐 벡터를 구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SVD를 구하면 싱길라벨 SVD를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단순하신 명령어가 SVD란 명령어를 이용하면 바로 한 번에 SVD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VD가 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A 대거 수도인벌스 일반화된 인벌스를 구할 수 있고 그 인벌스를 요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인벌스를 구하면 그걸 이용해서 최소제곱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네요. 테스트에 보면 되고요. 이게 SVD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죠. 그 SVD가 바로 PCA하고 직접 관계가 되고 자, 이번 차시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차 형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이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지금 학습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